먹고 살기가 참 만만치가 않네요 중국의 젊은이들이 절반이 백수네요 중국이 이제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고 특히 이제 코비드 때 이렇게 많은 자영업이나 이런 중소기업들이 망한 모양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외신에서 아주 비중 있게 다뤘네요 중국몽을 믿었는데 본전을 찾지 못하는 중국의 대졸자 600만 명 1200만 명 정도가 쏟아져 나오네요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17.1%로 연중 최고고 1180만 대졸자 가운데 절반이 백수다 그러니까 1년에 1200만 명이 여러분들 직업시장에 나오는데 대졸자들이 그 중에 600만 정도가 지금 실업자가 되는 거죠 아주 참 어려운 시기네요 다른 나라도 이보다 좀 덜하겠지만 첫 직장 잡기가 아주 어렵죠 작년 6월 중국 국가통계국은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인 21.3%가 치솟다고 발표했는데 실질적인 청년 실업률은 46.5% 혹은 48% 50% 대졸자 1180만 명 가운데 절반이 백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다른 나라 상황을 보게 되면 훨씬 더 이제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내용을 상시하게 다룬네요 가장 큰 요인은 중국의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뛰고 3년 동안 유지한 제로 코로나 정책이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 중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2분기에 4.7% 포인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중국 당국이 발표하는 그런 통계 자료는 믿기가 참 힘든 상황인 거죠 1,300만 정도가 2023년에는 1,300만 정도가 계속 악화가 되겠네요 대학 입학자들이 더 더 나네요 그래서 한 전문가는 청년 실업 문제는 앞으로 10년간 지속될 것이고 단기적으로 계속 나빠질 전망이다 모든 나라가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직장을 잡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러면 오늘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여러분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바로 실업자가 되는 것은 실업난이 굉장히 심한 거죠 심한데 오늘 이 뉴스를 다루게 된 것은 소식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불안해진 청년들의 극단적인 선택 역시 증가 추세에 있다 가류수석연구원은 요즘 중국의 sns에 투신 관련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자 다리에 자살방지 건물을 설치하는 곳들이 늘고 있다 다리 곳곳에 투신을 막기 위한 안전요원들이 배치되고 다리 밑에는 소방대원들이 구명보트와 함께 대기 중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임금도 어마어마하게 올랐네요 그러니까 5년간 임금이 50% 정도 약 51% 상승했네요 한국의 제조업 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8%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물건 만들어서 바깥에 이런 가공무역을 하는 것 자체가 크게 돈이 남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데로 다 또 생산기지들이 옮겨가는 거지 그런 상황이 모아야겠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은 여기 보니까 이제 같은 코나에 공장이 많이 이동하는 것 같네요 중국의 사업환경이 계속 악화가 되는 모양입니다 임금이 비싸니까 어제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중국의 경쟁력은 날로 약가지고 임금 인상이 심하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이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또 이제 미중관계가 여러분들 악화가 되니까 특히 이제 도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거나 이렇게 간세를 또 어마어마하게 때릴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은 청년들의 극단적인 선택 역시 증가 추세에 있다 어렵게 이런 공부 마치고 대졸자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직장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얼마나 낙담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비관이 되겠어요 이제 청년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증가한다 그런 내용을 보면 시간의 길이를 조금 길게 보면 좋은 시절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시간 길이를 조금 길게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각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이 방송에서 여러 번 제가 다루는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참 지금도 이런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있는 것이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한 이제 회사를 일으켜서 굉장히 큰 기업으로 만드신 한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죠 그분이 대학 때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뛰면서 집안에 가세가 많이 기울어가지고 그때나 지금이나 시대는 다르지만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게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은 어렵지만 한 번 정도 나에게도 기회가 안 오겠냐 그게 젊은 날 고생을 지탱하는 데 큰 힘이 된 믿음이다 여러분 너무나 간단하죠 다음에 기회가 올지 안 올지 누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분은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 차인 같거든요 그 사람의 인생관이 완전히 세상을 바꾼 거지 않습니까 그분이 여러분들 말이 씨앗이 되는 이야기 그런 옛말이 있듯이 그분 말씀대로 인생에서 기회가 온 거죠 기회가 와가지고 제조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크게 회사를 키웠는데 이 청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는 너무나 여러분들 아깝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의 길이를 보게 되면 지금 한 번 보시죠 8월달 들어와가지고 미국의 주식이 아주 타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8월 초에 비해가지고 8월 한 셋째 주 정도 둘째 주 정도 얘는 거의 20% 정도 여러분들 주가가 빠졌지 않습니까 20% 정도 되면 엄청난 조정인 거죠 그런데 지금 8월 말인데 8월 말도 안 됐네요 다 거의 회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타임 홀라이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시계 시간의 길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은퇴를 60대 초반에 했는데 야 이제 뭐 내 시대는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야 이 시간을 보니까 이제는 진짜 아이들을 키우는데 부담이 없는 한 30년 정도가 남았네 그럼 30년 동안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자산관리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죠 시간의 길이에 따라서 투자도 달라지고 삶을 여러분들 이끌하는 방식도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 살아가면서 고난이나 역경을 만났을 때 시간의 길이를 좀 길게 하게 되면은 그런 역경이나 고난이 계속될 수는 없는 일이다 평균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취업난 때문에 이렇게 목숨을 끊는 그런 중국의 이야기는 그분들이 좀 잘못 생각하는 것 같다 물론 절실하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떠올라서 오늘 방송 주제로 이렇게 제가 삼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